도심을 가로지르는 성곽이 굳건히 빛나는 곳. 네, 경기도 수원 화성입니다. 아, 소나무가 좋다. 등비로 슬그머니 솔레움이 따라와 함께 걷습니다. 이 성곽은 언제 봐도 참 풍성하게 보여요. 푸른 녹음도 운치를 더하네요. 효원의 종. 효원의 종은 모든 이에게 가족의 건강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원 시민의 염원을 담아 만든 종입니다. 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종을 칠 수가 있나 보네. 수원분들의 고운 마음이 담긴 종이니 저도 한번 쳐봐야겠네요. 작은 소리들이 모여 큰 울림으로 이어지겠죠? 요즘이야말로 이 가족의 건강, 또 나라의 안녕을 바랄 때죠. 이렇게 봄이 왔듯이 또 꽃이 피듯이 또 좋은 날이 꼭 올 겁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 이게 수원 시내가 한눈에 이렇게 내려다보이네요. 아... 수원은 정조의 꿈이 담긴 화성이 일상의 배경이죠. 이 천천히 시간이 쌓아온 이 동네 골목마다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는 수원에서 힘차게 돌아보겠습니다. 태평성대를 바라던 어진왕이 세운 꿈의 도시. 그 유구한 시간을 함께해왔던 곳. 여기는 경기도 수원입니다. 수원에 왔으니 이왕이면 성곽을 따라 여정을 시작해보죠. 이 성곽길이 훌륭한 산책길이 되네요. 수원에 사시는 분들은 이 세계문화유산을 곁에 두고 있어서 일상이 힝터가 되시는 것 같아. 와... 연이... 지금 연 날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여기가 성곽이 조금 높은 곳에 있으니까 바람이 좋아서. 와... 산책길로 훌륭한 수원 화성은 연 날리기의 명당이기도 하다는데요. 연 날리기의 명당. 어쩐지 연도 고전비가 넘칩니다. 세계문화유산을 벗삼아 연 날리는 기분은 헐헐 날아갈 듯 하겠죠. 성곽을 내려와 동네로 들어섭니다. 이쁘게도 해놓으셨네. 아... 이 튤립은 꼭 생화 같지가 않고 조화 같지. 생화인데. 정말 만든 것처럼 예쁘죠? 배 화분이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선생님. 온 교실이나봐요? 네. 아니, 이렇게 화분 모양이 여러 가지네요. 다 재활용하면서. 네, 재활용하시네. 예쁘게 하면서 이렇게 예쁘게 동네 이렇게 꾸민다고. 이렇게 화분을 예쁘게 해놓으시니까 동네가 확 사는 것 같아. 아유, 그래요? 네. 저희가 여기서 거의 50명 가까이 한 곳에서만 살았어요. 여기서요? 여기서, 여기서. 우리 딸도 여기서 낳고,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 그러시구나. 뭐 하시는 거예요? 저요? 네. 의상실이네요. 아, 의상실이네. 사실 뭐 의상실에. 아이고. 오셨으니 저희 가게도 한번 데려다 보고 오셔야지. 예, 예. 어우, 아니 굉장히 너무. 우리 엄마들 여기 놀이 쳐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아니, 바깥에 꽃 보고 들어왔는데 이 꽃밭이네요. 네, 예. 잘 볼 곳이에요. 아이고, 뭐 식사하시네. 네. 여기 사랑방이네요. 네, 사랑방이에요. 50년이 거의 되셨으니까. 네, 네. 다 그러면 오래된 친구분들이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저거 다 40년 지기 거의 다 이렇게 넘어요. 저는 여기서 서울 일곱에 씹어서 지금 훨씬 간격 살아요. 서울 일곱이요? 네. 야, 훨씬 간격으로 살아요. 매일 이렇게 만나셔서 어느 한 분 안 나오시면 참 궁금하고. 자꾸 불러요. 그럼요. 풋풋했던 새벽 때부터 황혼의 일위까지 근 50년. 매일 출근 도장 찍는 의상실은 어머니들에게는 친정보다 더 편한 곳이랍니다. 사랑방 의상실만의 진풍경. 사장님이 일하는 동안 한쪽에서는 국수를 샀는데요. 다들 제살림 다루듯 자연스러워 보이죠? 주인은 장소 제공. 손님이 마음대로 밥해 먹는 재미있는 사랑방입니다. 오셔. 많이 마요, 드시마. 그러면 어머니는 지금 이제 약으로 또 파시다가 점심때 돼서 식사하러 오셨구나. 네, 이렇게 와서 여기 밥 먹어요. 네, 13,000원 내시는 거예요? 여기 인심이 좋아가지고요. 밥도 주시지, 차도 주시지. 옷도 싸게 맞춰주시지. 옷도 바지도 맞춰 입었어요. 그래요. 이것을 얼마나 잘했는데요. 저도 이거 맞춘 거고요. 제가 수영장을 한 20년 당기는데 거기 사람들이 내가 입고 가면 다 쫓았어요. 손님 짱. 아, 여기 이제 그 졸업증서. 이 사람은 특설과에 온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졸업장수를 드립니다. 1968년이네, 3월. 이야, 68년이면 70년으로 생각하면 50년. 53년 됐네요. 학원을 나오신 지가, 그렇죠? 와. 인심 좋은 사장님. 알고 보면 숨은 고수인데요. 선 긋는 대로 디자인이 되는 53년 경력의 양재기술로 재단 역시 거침없이 한 번에 완벽한 핏을 찾아낸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눈이 자예요. 그냥 딱 한 번 보면 사이즈도 눈에 딱 들어오고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정성까지 더하면 웬만한 동네 멋쟁이들은 다 입는 사장님표 패션 완성. 버스를 탔는데 여기 저희가 만든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더라 많더라 이런 얘기가 너무 좋은 거죠. 엄마들이 많이 놀러오면서 옷도 해 있고 같이 어울려주니까.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안 입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벌만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단점은 감추고 장점은 원하는 만큼 살려주니까요. 스타일, 말만 하세요. 마음까지도 꿰뚫어 만듭니다. 맵시는 물론 기도 팍팍 살려주는 돈독한 정으로 지은 옷. 어떤 명품도 부럽지 않겠죠. 하하하하. 수원천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천변에 공구거리가 있네요. 수원은 예로부터 농업과 상업이 발달했다죠. 오, 여기 대장깐이 있네. 간판도 참 오래된 간판이다. 망치 소리가 아주 힘차게 들리네. 오래된 것들이네.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대장깐도 여러 번 가봤는데요. 이 깡깡거리는 소리만 들리면 절로 발길이 갑니다. 빨간 새덩이가 시선을 빼앗네요. 뜨거운 쇠를 두들기는 망치 소리가 자못 경건하게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웬일이세요? 지나가다가요. 이 망치 소리가 힘차게 들려가지고. 여기 천장이 625대 집이에요. 625대 집이에요? 반세기를 훌쩍 넘어 나무 천장을 머리에 잰 고령의 대장깐이네요. 여기서 하신지 오래되셨어요? 현재는 작은아버지 때도 했으니까. 국민학교 졸업하고 했으니까. 벌써 50년, 한 60년 되죠. 60년 세월을 대장일로 보내셨네요. 배운 게 뭐 이거니까. 이것밖에 뭐 있어요. 주로 어떤 것을 많이 만드세요? 이게 주로 여기서는 많이 나와요. 아, 여기서요? 이게 아파트 공작판에서 쓰는 거거든요. 네네. 아, 여시 왔어요. 여시 왔어요. 아, 이것도 이렇게. 이걸 또 이 엿과일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엿과일에서 각종 공구에 농기구까지. 장르 불문하고 뭐든 만든다네요. 그러니까 여름에 지금은 계절이 덥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여름에 얼마나 땀을 흘리시겠어. 불앞에서 있으면 진짜 땀 들지나요. 아, 그러네요. 이 일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나요? 이거 가르치고 싶어도 제자가 없어. 누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배우려고 그래요. 더군다나 불일에 보면은 위험하거든. 네. 이거 맨날 솜 같은 데도 쥐고 그래가지고. 이게 장갑 두컬레 시켜도 이게 다칠 때가 있어요. 아, 그러시네. 두 겹으로 끼시네. 네. 한컬레 끼어가지고는 이게. 이 불 때문에. 이것도 뜨겁잖아요. 네, 네, 네. 이것도 지금 여기가 뜨뜻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두컬레 끼고 그러는 거예요. 어우, 뜨겁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두컬레 끼고 이제 손 이렇게 뒤고 그러니까. 네, 네. 아유, 그냥. 이제 그 외에는 다 상처. 많이 뒤셨네. 네. 요즘 세상의 셈법으로는 쉽게 갈 수 없는 대장장이의 길. 그에겐 숙명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있다가 작은 아버지가 딜러 와가지고 못 모르고 올라왔지. 그때는 보릿고기 먹지도 못했으니까 밥만 먹으면 좋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집도 시골에서는 못 살았고. 상관없이 안 돼 있으면 밥은 배부르게 먹으니까. 그래서 고장하면서도 이걸 한길로만 간 거죠. 먹고 사는 게 전부였던 그 시절엔 무엇이든 해야 했죠. 하지만 뜨거운 가마 앞에 서는 일은 13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벅쳤습니다. 도망가기도 많이 도망가고. 도둑자 타고 많이 갔다 댕겼지. 막고. 중앙시장에서 용등과장 걸어서 도망가고. 밤자 타고. 그 얘기하니 큰 눈물이 나오네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난.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수도 없었죠. 그저 제 몫의 시간을 담금질하며 대장장의 60년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이 세 바지는 밥통이죠 밥통. 이제 내가 그만두면 이것도 누가 가져가서 혼란지도 모르겠지만. 하고 나오고 이렇게. 시에 있는. 낙과장 4시인가. 4시에 낙과장 해가지고 친구지 친구 되지 뭐. 낭제 인자가 그만둘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도 섭섭하지 뭐. 얘들아. 고생 조금만 더 하고 얼마 안 남았다. 내가 그만둘 때 니네들도 편하겠지. 호는 데까지 열심히 하자고. 당신의 불꽃 같았던 지난 날을 소중히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좀 출출해지네요. 이야. 여기는 이 먹자 골목 같은 해요. 여기저기에 다 식당 간에. 아구탕. 30년. 30년이 된 집이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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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식당 간이 토요일아 going 오세요. 안녕하세요. 고생 Katie환호 아구손질하고 계시는구나. 네, outras. ely owns. 두 분은 모녀만 같으세요? 네네네. 제가요 옛날에 이렇게 20년 이상 혜자가 있는데 쓸 때는요. 근데 저게 3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40년 kho거렸는데. 40년이 넘었어요? 네. 강판 바꾸고서 그 다음에 다시 안 바꿔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런 거 그렇게 오랫동안? 그럼요, 그럼요. 이야, 진짜 원조 아구탕집이네요. 네네. 이게 내장이... 네, 이게요. 아구 1위예요. 네네, 제일 맛있는 거. 네, 이게 생물만 파는 집에만 이게 있어요. 그렇죠. 아구만 50년을 하신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누룽지 아구찜? 네. 누룽지 아구찜은 뭐예요? 누룽지? 네, 누룽지도 들어가고 고기도 좀 넉넉히 더 들어가고. 아, 아구찜 안에 누룽지가 들어가는군요. 네. 그것도 어머니가 대만하신 거야? 아,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하다 보니 엄마의 허락을 받고 했죠.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겠냐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누룽지 좋아하니까 한번 활용해 보자고 해서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누룽지 아구찜은 좋은 재료를 고집하는 엄마와 트렌드를 읽은 딸의 합작품인데요. 누룽지가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아구찜에도 한번 점먹을 시켜보자 해서 해봤는데 손님 반응이 좋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오면 저희 집은 먹을 게 마땅히 없었는데 아이들도 이제 누룽지 좋아하고 그래서 한번 시도해 봤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맛의 등장. 누룽지 아귀찜 개발로 딸은 엄마 못지않게 46년 단골 손님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래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손맛을 따르는 거랍니다. 기본적인 거는 다 어머님의 우리 엄마의 그 모든 룰을 다 따라서 하는 거니까. 제가 엄마하고 완벽하게 음식을 비슷하게 할지는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거든요. 좀 어려운 과정들도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네. 나는 지금 계속 침이 나와가지고. 아 맛 좀 보겠습니다. 네 잡으세요. 오동통한 아귀살이 듬뿍 간간이 씹히는 누룽지는 별미네요. 또 여기다 이렇게 누룽지를 놓으니까. 아구탕이 또 더 구수한 맛이 나네요. 역시 생아구라 그런지. 탄력이 있죠. 아주 쫄깃쫄깃하면서 굉장히 부드럽네요. 이 맛은 계속 지켜지겠죠. 우리 아구탕 집이 늘 손님들이 오셔서 즐겁게 또 식사하시고 이 집에 오면 푸짐하게 음식도 많이 주시지만 또 마음도 푸근해져서 가는 그런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50년 간판다는 날을 기대합니다. 초록빛으로 물든 5월. 걷다 보면 뜻밖의 풍경을 발견하곤 하죠. 여기는 뭐하는 곳일까요. 해우제. 해우제. 그러면 뭐 화장실하고 아마 관계가 되는 모양이네요. 제 말이 맞죠. 표변을 부르는 이곳은 세계에서 유일한 화장실 박물관. 세상에서 가장 큰 변기가 여기 있었네요. 힘을 줘. 힘을, 힘을 꽉 줘. 귀엽네. 시원하시오. 아주 볼기 까고 아주 시원하게 앉아있네. 지게질하다가 급하니까 앉아서. 그냥 가기 아까워 장난 좀 쳐봤습니다. 노둣돌. 귀족 여인들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측 우리나라 최초의 수세식 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다. 신라시대. 노둣돌. 이렇게. 조금만 비켜. 화장실, 화장실. 아. 저는 어렸을 때는 화장실 귀신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나쁜 짓 많이 하면 밑에서. 콱. 응.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면. 아 뭐가 없나. 그리고 이렇게 보고 앉았던 기억이 나는데. 제주도. 어. 그렇지. 아. 오. 돼지 소리도 나네. 새끼 많이 났네요. 네. 새끼는 많이 났네요. 아이고 이쁘게 해놨네. 돼지가 진짜 새끼가 너무 이쁘네. 옛날 돼지는 또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렇게 작았어요. 작았어요. 토종돼지는. 네. 똥돼지. 똥돼지. 제일 맛있대잖아요. 참. 우리 이. 화장실 문화가. 아. 참. 지저분했죠. 근데. 2002년 월드컵을 치르고 나서부터. 어. 제 기억으로는. 아. 많이. 변화되고 깨끗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해외를 나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이. 화장실이 깨끗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화장실이 최고입니다. 구수한 추억이 떠오르는 이곳은 해우재입니다. 시내를 벗어나 좀 더 외곽으로 나가 봅니다. азыв다. 아. 꽃들이 아주 예쁘다. 봄 햇살을 머금은 꽃들이 당끗 반겨주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지나다가 꽃이 이뻐서요. 아이고, 꽃 향기가 너무 좋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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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꽃을 어떻게? 이게 다 먹을 수 있는 꽃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포장을 하시는 거구나. 네네네. 이거를 저희가 이제 레스토랑이나 카페 이런 데 납품을 하거든요. 아,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꽃은 다 식용인가요? 네, 먹을 수 있는 꽃이에요. 꽃이 입으로 들어오다니요. 어쩐지 먹는 꽃은 좀 낯선대요. 이 농장에선 50여 종의 식용꽃과 허브를 기르고 있답니다. 이것도 이제 활짝 덮을 곳이 피겠구나. 이 몽어리가 올라가서. 여러분께 이 향기도 전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꽃 향기가 황홀합니다. 이건 무슨 꽃이에요? 이거는 이제 체리 세이지라는 허브의 꽃인데요. 허브? 네, 네. 그 향기가 체리 향이 난다고 해서. 아, 체리 허브구나. 네, 네. 이것도 한번. 네, 제가 할게요. 이렇게. 유기농이라 바로 따먹을 수 있다네요. 이렇게? 네, 네. 쏙 빠지네. 와, 향이 진하다. 허브 향이 확 퍼지면서. 같단 꽃 맛은 과연 어떨까요? 이야, 이건 더 달아. 네? 달콤하시죠? 꿀이 이렇게 있나? 옛날에 그 실비아, 세르비아라고 약간 그런 느낌의 그 꽃이거든요. 뒤에 이렇게 꽃을 이렇게 쪽 빨면 꿀 나오잖아요. 지금 이것도 그러네요? 네, 네, 네. 음. 그런데 어떻게 모녀. 우리 딸이요. 아,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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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 저 어머니가 하시는 거 딸이 도와주러 왔구나.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 딸이 하는 걸 나는 그냥 일 뿐이에요. 직원, 직원, 직원. 아, 그러세요? 직원으로. 진짜요? 네. 제가 먼저 시작하고 저희 어머님이 도와주고. 올해 29살인 가영 씨는 이래봬도 8년차 농부인데요. 꽃농사는 아주 우연한 계기로 시작됐답니다. 처음에 이제 20살에 파텐더로 일을 하면서 허브랑 이제 꽃이 칵테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돼서 집에 옥상 텃밭에서 조그맣게 이제 취미로 키우게 된 게 이제 계기가 돼서 지금의 이제 농장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들도 처음에 미처 몰랐답니다. 가영 씨가 될성 부른 떡잎인지 말이죠. 처음에요? 너가? 너가 이걸 한다고? 약간 이런 반응이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못 믿었었대요. 이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니까 이제 처음에는 못 믿었는데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해봐. 너가 하다가 이제 그만두겠지 이렇게 반응을 하셨었어요. 젊은 딸이 농사를 평생 업으로 사물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겠죠. 하지만 가영 씨는 주경 야독하며 청춘의 꽃밭을 일궜습니다. 눈으로 담고 입으로 맛보는 이 식용꽃의 매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농장을 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일하면서. 식물들을 맨날 보니까 아무리 힘들더라도 또 돌아보면 꽃을 보면 아름다운 걸 보니까 힘든 거를 또 잊어버리게 돼요. 매일매일 자라나는 허브와 꽃을 보고 5세까지의 색깔을 바라보는 눈이.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일매일 행복해요. 식용꽃을 키우며 달콤한 행복을 찾은 가영 씨. 스스로 개척한 그 길이 꽃길이기를 바랍니다. 다시 발길을 돌려 수원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상가를 지나가다 절로 거름이 멈췄는데요. 옛날 돈가스.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진짜 오래된 경양식집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게 뭐?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네. 그러시구나. 우리 우리 민영철 배우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나가다가 옛날 돈가스라고 그래서요. 갑자기 먹고 싶어서 배도 고프고. 그런데 옛날 정말 경양식집 분위기가 그대로 묻어 있네요. 저희가 지금 수원에서 유일하게 하나 남은 34년 전통 경양식입니다. 34년? 네네. 네. 이곳은 1986년에 문을 연 수원 최초의 경양식집인데요. 짙은 체리색 원목 인테리어가 그때 그 시절처럼 윤기가 흐릅니다. 기억 저편에 멈춰진 풍경처럼 그대로. 이곳에선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네요. 여기서 이렇게 옛날에는 데이트할 때 이렇게 사람 눈에 잘 안 띄는 2층에 와서 이렇게 오나 안 오나 기다리고 그랬었는데 제가 와이프하고도 데이트할 때 이런 집에 자주는 아니었지만 많이 왔었죠. 그리고 또 무슨 날 아이들한테 고급 음식 또 맛있게 먹으라고 아이들 생일날 또 무슨 특별한 날 아이들하고 와서 돈가스 먹고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네요. 점점 더 추억을 먹고 사네요. 저 같은 분들이 많은지 사장님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경양식집의 추억을 지키고 있는데요. 언제 다시 와도 추억을 돌려드린답니다. 주문하신 돈가스. 아 예 감사합니다. 포크는 왼손에 나이프는 오른손. 제대로 쥐고 옛날 돈가스 한 점 맛보겠습니다. 맛있네요. 여기에 보면 지금 단무지도 주지만 여기에 양념 단무지하고 여기 시금치. 참 옛날 모양이네요. 양도 작지가 않네요. 많네요. 옛날 돈가스에 환상의 짝국은 따로 있죠. 여기에 깍두기를. 제가 찾던 그 맛입니다. 변함없는 맛의 비결은 기본을 지키는 것. 누인데 서양열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아무래도 고소하고 풍미가 시까지 살아나는 그런 기본입니다. 34년째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룰을 꼭 힘들어도 한 시간씩은 볶고 있습니다. 정성 또한 비결. 돈가스 소스는 사골 육수에 36가지의 재료가 들어간다는데요. 사라져가는 맛을 지키는 건 많은 시간과 공력이 필요한 일이죠. 경양식을 제가 계속 고집한 이유는 아무래도 손에 하나빈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명맥을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레트로 음식을 꾸준히 손님들한테 끝까지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옛날 돈가스. 수원에 또 들르면 추억 한 점 하러 가겠습니다. 도심 한켠의 울창한 소나무숲. 멋진 자태로 서 있는 소나무에 호의를 받으며 걷는 기분이 사뭇 상쾌합니다. 곳곳에 200년 이상 된 노성들은 정조가 직접 하사해 심은 나무들인데요.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가하는 길을 따라 이어져 있습니다. 노성 지대에 낙낙장성이 울창한 이 자연경관은 정조의 지극한 효성과 사도세자의 슬픔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어 길손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곳이다. 일찍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지극한 마음을 담아 심은 소나무. 장고한 세월에도 그 효심이 서린 듯합니다. 이런 소나무도 옛날 정조대왕이 이 길을 가시고 오시고 한 걸 다 바라보고 있었을 텐데. 아버지 능을 보고 이렇게 서울 한양으로 다시 돌아갈 때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아버지 능을 바라보고 또 가시다가 또 발길을 멈추고 또 뒤돌아서서 바라보고 그랬던 길이네 이 길이. 아버지가 계신 화성 땅을 한 번이라도 더 찾고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었겠죠. 효심의 나이태가 굵어진 노성은 이젠 수원 시민들에게 좋은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눈 감으니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네요. 왜 늘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걸까요. 주택가 골목을 걷다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 도심 한가운데 초가집이 이렇게 있네. 무슨 문화재인가. 수원 광주 이시 고택. 이 가옥은 조선 말기에 지어진 산림집으로 대청 상낙문의 기록을 통해 1888년 3월에 건축된 것을 알 수 있다. 와. 100년이 훌쩍 넘었네. 이 초가 이 두께를 보면 정말 한 7, 8층 된 것 같은데. 이 세월의 무게를 이렇게 머리에 이고 있네. 구경을 안 해 볼 수가 없겠죠. 문이 열려 있구나. 정말 오래된 대문이네. 턱이 달아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사람이 살고 있네요.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죄송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뭐 창호 하시나 보다. 농단장 좀 해주려고. 아 네.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여기까지. 네. 아 지나다가. 감사합니다. 이 저 고층 아파트들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저 초가집이 있어서 좀 문화재인가 그러고 왔어요. 문화재예요. 123호. 아 네네. 문화재로. 네네. 그럼 여기 자손 되시는구나. 막내딸이요. 아 그러세요. 아. 아 친. 제가 친정에서 여기서 낳았어요. 여기서요. 예예. 아이고. 결혼해서 잠깐 나갔다 다시 아버님 모시냐고. 네네.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한 집에서 평생을 사시는 거네. 예. 몇 년 빼고요. 아이고. 아이고. 이 동네가 참 좋아요. 네. 도심 한복판. 오래된 초가에는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산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안방에서 나셨다고 그러네요. 저희 저기 형제가 군함매인데 다 이 안방에서 어머니가 출산하셨대요. 애들이 오라고 그래도 아파트보다는 여기가 너무 정이 들고 애들은 힘들다고 해도 저는 여기가 더 편해요. 뭐 이 위아래 올라 내리는 거면 그게 다 익숙하니까 밤에 불 없어도. 다른 지역 가서는 살고 싶지 않아요. 이 동네에서. 다른 동네는 암만 좋은 데 가서 진짜지. 넓은 집을 이렇게 줘줘도 이렇게 정은 안 될 것 같아요. 손때 묻은 곳마다 가족의 역사가 흐르고 있으니 어떤 대고를 준들 바꾸고 싶겠습니까. 이게 참 애착이 많이 가는 장롱이에요. 제가 시집 갈 때 가져갔던 장롱이라. 좀 다른 거 같지 않고 더 애착이 많이 갑니다. 71년도 결혼했어요. 71년. 3월 23일날. 50년 돼가네요. 사색시 시절부터 이 장은 어머니의 봄을 이룹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이제 도시 개발이 돼가지고 다들 뭐 고치고 부시고 새로 짓고 했는데 왜 이 집을 이렇게 고수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렇게 여기 내가 당신이 사시던 집은 헐기 싫다고. 큰오빠가 새로 짓자고 살기 편하게 이 옆집머냥. 그런데 아버님이 나는 싫다고 남의 집 가서 집질동안 몇 달도 살기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고수를 해서 도장을 찍어주셨대요. 도에서 이렇게 오신 거를 문화재로 도장을 찍으면 이 집은 평생 사실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찍어주셨대요. 네네. 뒤에 저 우물터 좀 구경할까요? 네네 그러세요. 지지를 못했어요. 여기는 이제 광화장실. 네 화장실 이건 조그만 창고. 네 광광. 옛날 모금스탕이에요 우리. 아 옛날이에요? 네. 감도 옛날 홍시 진짜로 홍시감이에요. 이게 지금 감나무인가요? 네. 와 감나무 엄청 큰 감나무다. 달아요 달아요. 이 집질대 같이 있던 나무네요. 아 백년이 넘은 감나무네. 예예. 나는 이 감나무 이렇게 큰 감나무는 또 처음 보네. 와. 백년이 훌쩍 넘은 집의 역사를 이 감나무도 기억하고 있겠죠. 어머니한테는 이 텐마루도 여러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죠? 이 텐마루에. 사랑방. 사랑방이 있어요. 방이 있어가지고 뒷문 열고 몰래 밤에. 어머니가 저 아버님 어머니 속 많이 새기셨구나. 네? 많이 새겠어요? 예. 서울로만 가면 좋은 줄 알고요. 아. 공부도 잘 안 하고. 도망갔다가 오고 막. 네. 밤에 몰려나가지 라디오였고. 전혀 안 그런데 어머니. 라디오 펴놓고 몰려나가고 올려놓고. 신발 올려놓고 딴 신발이. 네. 어머니 아버님에서 태어나셔서 여기서 자라서 더 많이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나시겠어. 네. 그렇죠? 응. 제가 끝까지 임종 다 했어요. 아버님 어머니. 네. 손에서 내 손에서 보내드렸어요. 젊을 때는 그저 떠나고 싶었던 집. 하지만 지켜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이었으니까요. 밤에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밤에 자지 마라. 아버님이 뭐 예감이 있으셨는지 오늘 밤엔 자지 마라. 그래서 알았어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가 매일 아름없게 주무시는데 온목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날은.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고 옆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손이 갑자기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뭐 연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엄마 이렇게. 내가 그 기도를 안 했어야 될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편히 건강하게 살다 가니까 편히 가서 쉬어. 엄마가 일을 많이 하셔서 내가 그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이제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여기다 기도를 하고 엄마 이제 편히 가서 쉬어. 그랬더니 그냥 눈을 딱 감으시더라고요. 부모님을 보내고 이 집에서 홀로 20년. 어머니는 그리움을 삭히며 전하지 못한 마음을 시로 씁니다. 국디 굵은 목실로 얼기설기 꿰매어 미창 낡고 뚫어진 말표 검정 고무신. 어머니는 어머님 하얀 발가락만 유난히 돋보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으로 들판으로 나를 얻고 짐 싸들고 질척이며 걷던 모습. 어머님 하늘 날아가시고 그 영상만 살아있다. 부모님을 보살폈던 손길로 어머니는 오래된 집을 돌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니까요. 이게 만일에 사람이 안 살면 폐허가 되잖아요.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아버님 뜻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내가 살아있는 한은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참 추억으로 남기고 가야죠.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친정집은 다 추억은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늦게까지 친정에서 아버님 사시는 데를 유지하고 살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조그마한 행복이겠죠. 소심 깊은 어머니의 손길이 있기에 130년이 된 초가집은 새 것처럼 반짝이고 구석구석 따뜻한 온기로 가득합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그 대청마루에 앉아 세월의 가치를 지키고 있을 테죠. 오늘 동네 여행의 종착지는 멋진 호수공원. 국내 최대 규모의 광교 호수공원은 수원의 가장 젊은 얼굴인데요. 아 여기가 전망대인가 보다. 아주 예쁘게 해놨네. 이름도 예쁜 프라이브루크 전망대. 세련된 도시 풍경을 360도 돌며 감상할 수 있는데요. 전망대에서 바로 본 광교 신도시는 어떨까요. 아 정말 좋다. 아 여기가 보면은 광교산 원촌 호수. 아 이 컨벤션 센터가 저기구나. 아 아. 호수 건너 수원의 새로운 랜드마크. 컨벤션 센터가 보이는데요. 수원의 미래를 책임질 잘생긴 건물입니다. 오늘은 수원의 유구한 시간을 따라 여행을 했습니다. 아득히 먼 과거, 지금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까지도 이곳에서는 하나의 시간으로 연결돼 흐르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시간이 멈추지 않고 흐른다는 건 결국 동네가 살아 숨 쉰다는 거겠죠. 우리 곁에 함께 있는 수많은 삶의 시간들. 꿈을 쫓는 청춘을 응원하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며. 아픈 상처도 잘 아물도록 단련시킵니다. 수원에는 유구한 시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